다 왔다. 이번엔 그냥 가보자고. 경비실에 헬피 있죠? 앞에? 경비실 거의 비슷하게 꾸며놨네? 자, 앞에 볼 때.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5나이트의 프레디 플레이오블 애니 메트로닉스 푸넷4까지 했죠? 이번에는 시설 로케이션. 애너드, 서커스 베이비, 펀타임 펑시 프레디가 있는데 시뮬레이터에 래프티, 스크랩 트랩, 몰튼도 있고요. 헬프온티드의 글리치 드랩과 재고. 혹시 드리드 몇 하지 안 나왔다. 이번엔 시설 로케이션. 애너드 궁금하다, 그지? 어떻게 나올지? 애너드가 봅시다. 일어나서. 우와, 팔 봐. 스킬이 우아야, 우아. 방사능 모양이 있는데? 원래 애너드가 다른 사람인 척하고 연기하지 않나, 연기? 발모양 봐. 다 선이야, 선. 선으로 만들었어. 스킬 한번 써볼까? 안 눌러져. 뭔가 캐릭터를 찾아서. 어, 베이비다. 베이비? 아따, 아마 눈을 무섭게 뜨고 있네? 눈에 광채가 나네, 그냥? 와우. 그래피 퀄리티 대박. 우와. 빙이! 빙이 안 되는데? 뭐지? 안 써져? 빙이 안 돼. 여기가 펀타임 폭시가 있는 방인가 본데? 커텐? 그치? 그리고 애너드 꼬깔모. 애너드 꼬깔모 쓴 거 그림자로 보인다, 그치? 일단 스킬이 안 써지고 있어. 펀타임 프레디? 귀엽게 앉아 있니? 자세가 아주 귀엽네. 경비아저씨? 사주경기 바쁘시네? 아저씨? 아, 아저씨 일로 쳐다보네, 경비아저씨? 오른쪽을 봐야 되는데? 왼쪽을 주로 보네? 제일 초창기에 했던 애니메토렉스 대워보기 게임. 그 게임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맵 구조도 비슷하고. 그래... 어, 달리기 된다. 오, 달리기 된다. 엄청 빨라. 달리기 봐, 와. 폭시 이기겠는데? 어? 잠깐만, 펀타임 프레디로 되나? 일단 스킬이 안 써지고 있어, 스킬이. 경비아저씨한테 써볼까? 안 써지고. 와, 일단 달리기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 일로 가서. 여기서 써보자. 스킬은 안 써지고 그냥 갑두티만 하네? 어, 맹글로 나오네? 이름이? 아이콘이 맹글로 나와. 베이비 해보자, 베이비. 쥐잉. 어? 베이비는 치마만 보이는 건 여전히 같네? 신발 살짝 보이고? 얼라려? 아저씨, 여기서 자고 있어요, 아저씨? 안 있나요? 아, 지금 해가 중천에 떴어, 아저씨. 아유, 그냥 발라락 누워계시네? 어허? 베이비는 달리기가 안 되고? 스킬도 없네? 아, 뭐 베이비 노래 부르기 있잖아. 왜 그거 안 시켜줘, 베이비. 안녕, 아저씨? 자, 아저씨가 왼쪽을 본다고? 좌우로 살피다가? 엔도가 귀엽네? 아유, 바쁘네? 섰네? 아저씨, 베이비 하시우? 베이비랑 에너드랑 갓토끼가 똑같은데? 이 아이콘은 베이비 아이콘이다, 그치? 자, 펀타임 폭시. 아마 해적만 해서 나올 거야. 짠, 코가 네모나네? 코가 직각이네? 나 코 각졌다. 펀타임 폭시는 달리기는 안 되고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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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어, 스킬, 스킬, 스킬. 스킬 막 달려갔어, 방금. 방금 걸리긴 했거든? 뭔가 붕 떠서 막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 여기서 한번 써볼게, 여기서. 달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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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다. 빰빰? 화면에 막 반을 가려버리네? 짜박, 짜박. 발 되게 귀엽다. 짱, 째깅, 째깅, 째깅. 범번을 보낼까, 범번? 범번. 어? 어, 범번 나왔어. 팔 빠진 거야? 팔 빠졌어? 고개는 왜 그러고 돌리고 있냐? 펀타임프레디야. 어허? 범번으로? 그럼 안 걸리나? 안 걸리네. 아, 걸리네, 걸리네. 범번으로 가도 걸려. 뭐야? 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디로 와 있어, 지금? 아직 범번인가 봐. 범번인데 손에 지금 붙어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펀타임프레디의 속이 보이네? 자, 다시 가서. 이리로 가서. 이번에야말로. 자, 이제 범번을 빼고. 사주경계. 사주경계가 멈었을 때? 멈췄을 때? 가는 거야. 자박자박? 자박자박? 걸렸다! 본보는 그냥 사진이네? 유인 범번. 펀타임프레디로도 한번 가봐야지. 펀타임프레디로 그냥 바로 갈 거야. 자, 우. 섰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 거의 갑툭티 3개가 다 비슷하네. 얼굴 열리고 그냥 흔드는 거. 자, 시뮬레이터 가자. 시뮬레이터. 내가 되게 궁금했거든. 피자 가게 시뮬레이터. 래프티랑 스크립트랩이랑. 몰튼. 래프티. 가보자. 황풍구에서 시작하네? 왼쪽에 마이크는 들고 있어. 그 와중에. 어? 그리고 F가 퍼펫이야. 맞아. 래프티가 퍼펫이잖아. 그리고 내가 처음에 했던 프레디 피자 가게 시뮬레이터. 그거 많이 비슷하다. 다른 게임이 아닌 것 같아. 같은 게임인 것 같아. 누가 보면. 일단 래프티로 직접 경비 아저씨를 찾아서 여기 계시네? 한번 놀래켜보고. 섰다. 아하하하하. 경비 아저씨가 아주 헬피만 보고 있었어. 퍼펫 한번 꺼내보자. 퍼펫. 이거는 뭐 숨겨져 있는 이스테이그 같은 거 없나? 테이프 틀기 이런 거? 그런 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황풍구가 있네? 갈 수 있나? 못 가져요? 여기서 퍼펫 한번 불러보자. 퍼펫. 우와. 퍼펫이 나왔어요. 퍼펫 팝. 퍼펫이. 오. 뭐 한 거야. 걸리는 거랑 동시에 갑툭튀기 일어난 것 같은데? 영화가 막 깨졌어. 어쨌든 성공. 스크랩 트랩. 저박. 소리가 좀 다르다? 아 맞아. 스크랩 트랩은 오른손밖에 없잖아. 왼손이 부서졌지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만 기어가고 있어. 다 왔다. 여기서. 이번엔 그냥 가보자고. 또 경비실에 헬피 있지요? 앞에. 경비실을 거의 비슷하게 꾸며놨네? 자 앞에 볼 때. 아하하하. 어허허. 완전 징그럽잖아. 무슨 진경의 거인이야. 너는 처음에 내가 아저씨의 목소리. 하지만 제가 아저씨의 목소리. 스킬 한번 써보자. 스킬. 스킬이 없네. 스크랩 트랩은 스킬이 없어. 다 왔어. 뭐 이렇게 사주 경기하셔. 아저씨 앞에 보세요. 이제. 어. 멀틴. 멀틴. 멀틴은 거의 못해본 것 같아. 시뮬레터 게임을 하면서도 멀틴. 어 뭐야? 어? 앞에 있는데? 프레스 무브? 어 뭐야? 뭐야? 멀틴은 뭐야? 내가 독특하네? 카메라 앞에 있는 거야. 지금 카메라. 카메라 앞에 있으면서 걸리지 않아야 되거든? 지금 내가 카메라에 있어 지금. 근데 빨간색이 됐다가 녹색이 됐다 그러거든? 녹색이 됐다 한번 움직여볼까? 어? 이동했어. 이동했어. 오! 오! 경비실 아저씨의 CCTV 안에 들어가 있다가 아저씨가 못 찾을 때 타이밍을 맞춰서 F를 누르면 가프티에 일어나는 것 같아. 아주 간단하게 독특하네. 저 헬프 원티드 글리치 트랩 가자. 프레디 피자 가게 1탄에 거기 숨어 있었거든? 거기서 나오는지 아니면 새로운 맵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 맞네. 여기서 나오네. 여기 박스도 있네? 퍼펫 박스? 여기 숨겨져 있었잖아? 프레디 1탄 맵에서? 뭐야? 근데 안 나가죠? 게임기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스킬로. 게임기로 들어가서 다른 게임기로 나오는 거지. 이봐. 지금 왼쪽에 프레디로 그려져 있어. 글리치 트랩인데 아이콘은 프레디야. 게이지가 차면 찼쥬? 게임기로 짠! 안 들어가지는데? 문을 여기로 퉁가하나? 뭐야? 왜 가다놓고 왜 나가질 못하게 해? 문 열어주세요. 스킬도 안 돼. 아니 메인 비주얼은 글리치 트랩으로 해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어떻게 된 거임? 어? 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니까 통과 안 해. 문 닿으면 난 열고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통과한다고. 나는 글리치 트랩이니까. 무섭다. 얘들아. 귀신 나올 것 같아. 뭐 나 자체가 귀신이야 그냥. 나 막 불타고 있으니까. 냄새 풍기고 다니는 거야 이거? 접어? 접어?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고. 해적만 한번 볼까? 접어? 퍼시? 자 스킬을 쓰고. 아 맞아 여기도 그럼 들어갈 수 있나? 여기 골든 프레디 있는 데인데? 어? 쭈? 아 한번밖에 안 써져. 스킬이 채워졌는데 또 써지진 않네? 문만 나올 수 있는 건가 봐. 그지? 걸렸다. 문만 나오는 스킬이야. 그리고 아직 아이콘은 프레디로 돼 있어. 아이콘 아직 안 만드셨어. 귀찮으셨나 봐. 앞에 보고 있네? 안녕 아저씨? 글리치 트랩 윈. 아 재고보니? 재고보니 어떨까? 아이고 그냥 그냥 주황주황 거리네? 오오오. 재고치카. 온 세상이 그냥 주황주황주황주황주황주황이야? 폭시는 닫혀있네? 해적만 닫혀있고. 그리고 여기 문 안 들어가지고. 글리치 트랩은 어떻게 되어있나면 볼까? 스킬은 뭐지? 아 스킬 없어. 스킬 없고. 글리치 트랩 여기서도 보이나? 아 글리치 트랩도 없어. 그냥 이 피자 가게에는 재고보니랑 재고치카만 있는 거야. 폭시도 없고. 온 세상이 오렌지 세상이에요. 걸렸어요. 이리로 가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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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고 있지? 들어가는 거지요? 걸렸어. 좀 더 기다려보자고. 앞에 보고 계시는데? 아주 짧게 끝나네? 이러고 끝나네? 까아! 다시 재고치카. 짱. 어 호박 들었다. 왼손에. 이건 호박이요? 수박이요? 이거 줄이 그어져 있는데? 우와. 오. 보네. 재고보네. 이거 던지게 안되나? 던져가지고 막. 경비가 맞고 막 넘어지고 이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쭉. 치카가 보니보단 좀 기네? 갓뚝튀기가. 그린폭시랑 블레드베어는 안 돼요. 불이 꺼져서. 나중에. 이것도 아마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것 같거든? 업데이트 되는 대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었고요. 블레이드 위바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 급해. club하기 잊지 마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心一 잊지 마시고. mening이 잊지 마시고. dive 흔들려. 맥고한 Зώ analyt이 해줘요? 에 흔들려. 요 Visite 쥘 dessa옥. 그리고 여러분들이 mare 맞lli 그리고 해왔にち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